롤팩 100장이 2만원짜리, 롤팩이 세로래 1만원짜리, 방송 끝나면 이거 다 잃어버리시는거에요. 가져가시는데 고작 8,510원. KT 단독방송입니다. 저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진공을 위한 제품들은 많이 잊고 너무 잘될 만드셔도 되고요. 이런거 끝까지 드셔야 되니까. 이거 내가 물길 생기는거 싫어가지고 보관을 잘한다고 했는데 이 상태는 또 버려야되는거거든요. 누가 고기는 이렇게 하지 마읍시다. 웬만하면. 이게 비싸도 비싸잖아요 고객님. 이거 버릴바야 지금 8,519원 이거 딱 하시대. 그러니까요. 누가 8,519원은 커피 투자인데. 근데 이게 고객님 진짜 쓰기가 편한게 뭐냐면 제가 미팅때도 그랬어요. 여기 클립이 있어요.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좋아요. 이 챔버 안에 딱 들어갈 수 있게 우리 어머님들이 다 눈으로 보이잖아요. 여기다 딱 끼시면 되고 양쪽을 지그시 한 번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세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는 수동, 요거는 자동이에요. 진공에서 밀봉까지. 밀봉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 자동 진공을 한 번 딱 눌러보시면 이걸로 끝이에요. 고객님 보면 이거 팩 다 사라집니다. 맞아요. 방송에서는 간다고요. 되는 동안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역시 양파도 마찬가지. 자동 진공 한 번 딱 눌러보면 진공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밀봉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객님. 아 이거 이제 안 시원해. 이게 안 시원해. 이 꼴을 봐야죠. 요즘에 양파래퍼 얼마나 비싸요. 고객님 내가 여러가지 식재료들을 쓰시게 되잖아요. 그럼 다 끝났어요. 그게 다 꺼져요. 그러면 어떻게 옆구리 콕 찔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어머나야. 야 족 이거 얼마나 비싸요. 여부 여부. 이거 빨리 치워라 치워라 치워라.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다 됐어요. 옆구리 콕 찔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양파가 이거예요. 아우 좋아요. 이거는 진짜 우리집 케이 마트지 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이게 바로 잘 먹고 잘 사는 법 끝까지 드시고 진공만 되면 고객님 이런 빵을. 빵은. 빵은 어떻게 되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 딱 누르시고. 스톱몬드가 있습니다 고객님.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도로 같이 식빵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필요했어요. 자 보세요 고객님. 우리 딱 정해주세요. 어느정도인지. 원하는대로. 원하는대로. 지금. 지금. 그러면 여기서 밀봉을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밀봉이 딱 되고요. 그 사이에 옆에서 두부 한번 해볼게요. 진공만 되면 얘 좋아질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수동입니다. 수동. 여기 수동 딱 누르면서. 어머나. 야 공기가 빠지네. 고기를 빼고 빼고. 어느정도로 원해. 빼고 또 빼고 조금만. 딱 요정도. 요정도로 됐어. 그러면 여기서 밀봉을 누르시면 돼요. 고객님. 고객님. 고객님 얼마 쓰기 편해. 이런거 보시면 돼요. 보세요. 옆구리 커. 보세요. 자동이 되고 수동이 돼서. 내 마음대로. 아까 어땠죠. 정립장처럼 됐던게 통통하게. 너무 좋아. 공기와 맞닿는걸 줄이고 보니까. 내가 너무 좋은거고요. 솔직히. 우리가 바라던건 이거였어요. 맞아요. 수동이 된다. 세상이 너무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동 증공에 밀봉되고. 수동 증공 모드까지 있기 때문에. 주부. 빵. 무. 방울통화통. 누른거 다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 그대로 돼요. 과자나 고춤가루. 공기 들어가니까. 얘네 눕져요. 이게 냉동실에 보면 고객님. 고춧가루 이런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싱크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왔던 그대로 그 용기로. 밀봉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고객님. 여기 이런 비닐 재질로 되어있는 포장지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때마다 다 비닐팩으로 옮길 수가 없으니. 여기서 바로 밀봉을 하겠는 거예요. 아니 이것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찢기해질 필요도 없고요. 그렇지. 테이프 붙일 필요도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엮고 그냥 꼭 찔러. 그럼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너무 좋아. 이거 고객님. 너무 잘 만들어져요. 그렇지. 한 달에 8500원. 이것만 해도 8500원 넘어갈걸요. 맞습니다. 이렇게 보관하지 마세요. 차차차. 어떻게? 차차차. 진공 밀봉. 맞아요. 그래서 내가 캠핑으로 갔어요. 펜션으로 갔어요. 이거 대어서 먹어야 되는데. 중탕이 됩니다. 고객님 여기 보시면 이지컷이 있어요. 이지컷. 편안하게. 칼가위 없어도 그냥 쭉 열어주시면 쫙 여실 수 있는 거. 다른 데서 방송 보세요. 이거 그냥 그대로 아예 밤에 부어주시면 돼요. KT 단독 방송이고요. 방송에서만 밀를 이렇게 많이 드릴 거예요. 와. 수동도 왔어요. 이거 봐봐. 뭐 양파고. 집에 있는 거 싸가야 될 때. 이렇게 가시면 너무 좋죠. 이거 씻어가지고. 제 사용도 다 되고. 맞아요. 남은 음식들이면. 아니면 택배 보낼 때. 이거. 걸컹 걸컹 해도 괜찮잖아요. 살짝 꼭 이렇게 해서 보내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솔직히 이게 돈 아끼는 거야. 그렇지. 한 달에 5만원, 10만원 그것보다 이게 아끼는 거잖아요. 그렇지. 끝까지 드세요. 고객님 지금 주문하면서 보세요. 이런 견과류도 한 번에 많이 얻어왔어요. 말린 건 이만큼 얻어왔어요. 야 우리 고향집에서 오늘 가시오가피 돼지감자 이런 거 이만큼 보내주시잖아요. 그때까지 먹어야지. 나중에 뭐 생기지 않게. 그렇지 않게. 습기 타지 않게. 습기 타지 않게. 습기 타게 해주세요. 그리고 놀러 가실 때. 날 좋을 때 저렇게 가잖아요. 아내들은.